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맙다 그게 워딩이 고맙다는 거지 야 무슨 유천이냐 내가 동생한테 오만 원 받아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써야 돼. 그래가지고 공값 지원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어디다가 김부선이 어쩌고 어쩌고 댓글을 달고 그거 하셨습니까 그래? 댓글 어디 있어 김부선이 댓글 찾아내봐 난 없어 댓글 쓴 거. 그때 지웠지 우리가 경찰 수사하다 말았습니다. 경찰 수사 해봐. 해봐 너는 성남일보에 내가 댓글 쓴 줄 아는데 웃기지마 그땐 나 관심이 없어서 그 새끼가 씨벌하더니 나는 관심이 없어. 난 정치 얘기하지 성남시민을 얘기하지 어떤 씨벌가 씨벌했더니 나도 씨벌한 놈이야. 근데 내가 하겠냐? 발언이 참 우아하십니다. 난 우아하지. 넌 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. 녹음해도 돌려. 이걸 내가 뭐 알아서 뭐해. 그렇게 머릿속에 복잡한. 근데 왜 물어보냐? 어제 사당동에 김치 얘기는 왜 나오냐? 술 처먹고? 옛날 얘기 한번 해봤어. 뭘 해? 넌 팩트가 어디 있냐? 너 팩트가 어디 있냐? 사당동에서 자취 안 했다. 한나라당 당선시켜서 인수변장 하고 싶다고 그러셨다고? 그래. 그리고 내가 한나라는 의장도 내가 시킬 거다 누구를. 누구를? 아 의장도 형님이 만드시는구나. 내가 만들지. 다 형님이 다 할 수 있지? 할 수 있지. 그 대의와 정의를 왜 성남에서만 하세요? 왜 용인은 사신들은 안 하고? 난 전국 다 해. 넌 모르지. 2009년 6월 5일에 이명박이한테 시국 선언문 한 건 모르지. 그래도 협박 안 하더라. 용인시에 올려놨다. 내가 50개 올린다고 각오하라고. 너 거 끝나면 용인시한다. 그러고 내한테 가자마자 난 안양시도 했고. 야 서초구청도 했다. 근데 너는 글을 내리더라 78개를. 너 몰라 그거는 내가 부담당하는 게 아니니까. 야 시장 결제도 없이 시장 결제도 없이 문서번호에 있는 걸 삭제하나. 너 D가오저 갔다가 있냐? 시장이 그리 할 일은 무슨 사람 같았어. 그래 나중에 다 규명돼. 그래 어머니한테 뒤지세요가 아니고 죽어라 그러면 괜찮다 이랬는데. 괜찮지. 고소해 인터넷에 올려. 야 의도. 그러고 너 맨정신에 얘기하는데 술주정하지 말고. 앞으로 너 10시 넘어서 전화하면 경찰 부른다. 물론 시크 불러. 뭐 이랄지 안 했어? 다 신고하고 고발 다 하셨잖아요. 나 경찰 안 불렀는데 경찰 부른다. 그러고 끊자. 전화 왔다. 내가 다 하셨을까? 의도적으로 나를 정신병자로 모르는 거 인자. 그러고 내가 이 영상에서 확인했는데 네가 나를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로 모르는 걸 내가 다 발견했다. 뭐를? 뭐 했다고? 네가 나를 정신병자로 모르는 걸 다 발견했고. 우리 가족도. 너는 정신병자지. 아 그래 내 정신병자지? 너 있는 사람한테 있는 영업들 다 하고 헷갈러 져가지고 욕하고 계획하는 게 미친거지. 그러고 이제 녹음 다 끝났으니까 전화하지 마라. 아 그래. 영상 overheard. cam. 안 됐다. 그냥 dumpling. 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